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600일 정도 보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데요. 아직은 코로나 종식이 아니기 때문에 마냥 마음을 풀 수는 없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 조심해야 할 점 짚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박향 방역총괄반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향입니다.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지난번에 초안을 발표해서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는데요. 이번에 최종안으로 된 거는 우리 백신 패스 방역 패스죠. 이거 적용자를 옛날에는 접종 완료한 사람하고 PCR 음성인 사람만 확인하기로 했는데 완치자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또 사적 모임 숫자가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10명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종안에서는 수도권은 방금 정보 주신 대로 10명 사적 모임 10명 비수도권은 12명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은 제한이 없는 거죠? 네 유흥시설만 24시간까지 여는 거 한번 거쳐서 풀고요. 2단계 때 풀고요. 나머지는 거의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시간 제한 없이 10명까지는 만나서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상회복 계획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습니까?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확진자 수가 몇 명이 되면 몇 단계라고 하고 몇 명이 되면 몇 단계라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증 환자 발생 이게 코로나의 성격을 좀 알게 됐기 때문에 중증 환자 발생이나 사망 발생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최대한 수칙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보호하는 방식.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는 국가가 아마 이런 거리두기로 해서 교제를 했다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스스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역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거리두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백신 패스 도입하는 거 이거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에서 혼선이 있고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이번에 유흥시설은 명확하게 할 게 일단 접종자만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왜 혼론이 좀 있었냐면 접종 완료하는 데 1차만 맞은 사람 기간이라든가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회원제를 운영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행하는 기간에 회원들 간의 그런 저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체육시설에 한해서만 2주간 유예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제도 패스 제도는 시행하고요. 다만 2주 기간 동안에 처벌만 면제하고 2주 후부터는 바로 처벌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3803님이 확진자 2천 명대 무슨 위드 코로나입니까 이해하기 힘드네요 얘기하는데 2천 명대 확진자여서 좀 일상회복 앞두고 우려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확진자가 중요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보니까 무증상 경증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 중증으로 가는 숫자도 훨씬 줄어들고 또 우리가 의료를 대응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제 일상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시작했고요. 이제 숫자도 보겠지만 이제 이후에 확진자가 얼마나 중증으로 이행하느냐. 또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일상회복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에만 너무 의존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도 보도할 때 그러면 오늘 확진자가 몇 명 나왔어요 이 얘기하지 말고 중증 환자가 어느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도해야 됩니까? 네 이제 저희들이 아마 그 지표 같은 거는 좀 바꿔서 질병청에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가 급증할까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0411님께서 다시 제한되는 기준도 있나요? 예를 들어 3천 명 되면 다시 관리체계에 들어간다든지 1만 명 나오면 어떻게 바꾼다든지. 네. 지금 외국 선진선행 사례나 이런 걸 볼 때 저희들 또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아마 확진자 숫자 늘어나는 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3천 명이다 1만 명이다 이거 늘어날 때 우리가 전환한다 이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환자실이나 입원방실 가동률 이런 게 한 65%, 70% 넘어갔다. 이럴 때는 이제 위험 사인이거든요. 그때쯤 위험 경고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주간 동안에 뭐 이중증 환자가 얼마냐 사망자가 얼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정을 할 겁니다. 반장님. 네. 반장님 혹시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확진자가 늘어서 얼마까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염두에 둔 숫자가 있습니까?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소한 이 속도 가면서 한 3천 명 될 수도 있고 5천 명 정도까지는 늘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또 어떤 모델에 따라서는 1만 명까지도 예측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까지 막아야 될 텐데요.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 함께 방향 수치를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 체제를 좀 정비하고 재택치료 시스템을 좀 확대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중심으로 해서는 재택치료가 이미 시작이 됐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고요. 아직은 비수도권 같은 데는 시작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수도권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로 보고 표준환을 마련하고 준비 완료 중입니다. 특히 이제 응급상황 발생할 거에 대해서 제일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 또 보건소 그리고 응급의료 시스템과 연동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84% 정도 이렇게 백신을 맞았던데 확진자가 이렇게 느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도 거기를 예의주시에서 보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거리두기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사적 모임도 해제됐고 영업시간도 해제됐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접촉도 늘을 것 같고요. 또 아울러산화는 덜 파감염 숫자가 좀 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김광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제 아내의 경우 1차에서 아나필락시스 증상으로 2차는 접종 불가되었어요. 그런데 2차를 못 맞아서 불리익 받는 건 아닌가요? 물어봅니다. 방금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접종을 불가평에 못 맞는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패스 적용할 때는 예외로 적용하는 데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나필락시스가 있었다 이런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네. 마스크 쓰는 거는 중요합니까?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때가 좀.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갈 때까지는 실내에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되어야 될 기본 수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마스크는 계속 생활과 함께 쓰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됩니까? 손 씻기도 하고 거리 두기도 계속해야 되고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본 방역 수칙입니다. 알겠습니다. 4769님께서 이런 위중한 상황에 할로윈데이 파티한다고 하는데 못하게 해 주셨으면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우 지금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 할로윈데이 파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국민들한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상회복으로 가는 11월 1일부터 첫 발을 떼지 않습니까? 저희 기본 근거에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자율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거라는 신뢰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할로윈데이가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부에서도 방역 수칙 위반자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단속 병행할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모든 국민들 함께 기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는 이런 긴장감까지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함께 우리 거리두기 잘 지켜두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반장님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라는 말 쓰지 말자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함께 가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종식이라는 그런 개념 아니고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우리 스스로 자율 방역 잘 지키면서 수칙 잘 지키면서 함께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84님은 여기 한강 마리나루 요트장인데요. 무슨 파티를 하는지 공연을 하는지 음악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얘기합니다. 오늘 좀 각별하게 며칠 끝만 좀 더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더 고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향 방역 총괄 반장이었습니다.